흐리기 프리템 4장 해체 고개 제거 리벤지 포션도 잘 떴고 화염 포션만 나오냐 무슨 부적 일막부적이면 쓸 데가 있겠지 부적 득 E 스택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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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네크 한턴 벌이는 수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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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절 수네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 1코였는데 안녕하세요. 그땐 쓰레기 카드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땐 지코리타였어. 룬피자살. 방울밖에 없네. 니누 꺼져. 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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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다. 반사신경도 있고. 제거하려면 돈 아껴두는게 낫겠지. 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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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 걷? 헤헯 막을 수가 없어 악몽 악몽 형상 제거 악몽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악몽에다가 내장에슬가 걸리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구 화상 진짜 넉넉하게 넣어주시네 불같이 밀어져 실과 바늘 영차와 쓰기 더 편해졌네 컨디션이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난 망했어 악몽을 내장했지 곱창스 곱창스 fragrance 돔 스톨 스톨 와 약화가 두배가 됐어요 너무 부럽다 미라손을 못먹네 아쉽다 주판으로 방어 올리는게 실낫같은 희망이니까 제거를 제거를 악몽 괜히 넣었나? 아 근데 악몽 형상 악몽 형상 악몽 형상이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다음번엔 아 20 심장클 대단원의 맙 포션벨트 잘못 눌렀어 저 자리에 원래 부적이 있어서 상관없긴 하네 상관없는 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미라소온이 있었으면 발돌림 먹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진짜 이길 수 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차피 대단원으로 딜하는 거니까 양쪽 골고루 때려야겠네. 덱 조금만 더 얇으면 스넥 호요도 돌겠네. 액트4에서 제거하면 돌아갈까? 근데 액트4는 상태 이상을 넣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공 형상이 제일 나을 것 같다. 어차피 그 터또 동안 못 잡을 리도 없고. 방어도는 적어 있고. 실과 바늘 입고. 전부 3코튼을 보고서. 전부 3코튼을 보고서. 이게 해시계가 있으니깐 되네. 해시계가 없으면 될 리가 없는데. 해시계의 파워 미소는. 해시계의 파워 미소는. unique 파워 미소는. 해시계의 파워 2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왠지 나도 안될거같아. 세미콜론 앞에 붙잖아. 계산된 도박 어차피 안쓸거잖아. 지금 자리 없으니까. 개도강화하면 해시계만 더 보기 힘들어질거 같고. 여기서 세미콜론 쓰네. 세미콜론 안 붙이는 언어도 있어. 고로쿠랑 산상상쿠어 형상상쿠어 세미콜론 연마각. 세미콜론 흠 세미콜론 세미콜론 슬퍼 세미콜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투브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놀라신다고요? 안 놀랄 때까지 해보면 되겠네. 펜터그래프 있으니까 맞아도 되겠네. 틴 자킬 생각 저놈의 교활한 포션은 왜 나오는데 이거 상태 이상 악몽자였어 깼네 이거는 허섭으로 만들 수 있다. 해시계가 있으면 스네코 버리기도 무한된다. 치시기 늘었다. 근데 이거 전략가 한장 있었다거나 뭐 여러가지 상황에서는 못 깨겠죠. 형상이 안 나왔다던가. 해시계가 해시계가 캐릭뿌문하고 다 좋은 것 같아. 에 물론 압축댁 할때만 좋지만 카드를 버려야 고스트를 주는 어떤 카드랑 비교되네요. 비교되네요. 코스트가 왜 필요한가. 카드를 쓰기 위해서. 카드를 버리고 코스트를 준다? 무엇을 위한 코스트인가. 타수가 많이 남는다구요. 그 타수를 버리면 코스트가 왜 필요하죠. 이걸만 해. 이걸만 해. 끝. 안 맞았네. 안 맞네. 해시계 에너지를 92주는 유물이 있다? 빰빠라 빰빰빰빰 쏘리라이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운 좋아서 이긴 것 같아요. 유물 잘 뜬거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드도 잘 떴고 완넘 3616 틱샤 780단 로우야 랠릭 4개 얻은 주판 744방어 주는 유물 에이 진토백이네 이거 744방어 주는 유물 쓰냐 허비